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육볶음 해물탕 제가 밑반찬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해가지고 집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먼저 재울게요. 이거 돼지 앞다리살. 황설탕. 맛술 좀 넣고. 그 다음에는 이 물을 좀 얇게 채썰어줄 거예요. 채썰어서 뭐 만들려고? 이 물을 채썰어서 파래 무침을 만들겁니다. 소금 쭉 넣고 설탕 조금. 식초도 조금 넣어줄게요. 소금이 한 스푼. 나머지 설탕, 식초는 반스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절여줄게요. 한 10분 정도 절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물파래. 겨울철 반찬으로 너무 좋죠? 소금. 잘 풀어줄게요, 이렇게. 이게 1,100원이니까 너무 괜찮지. 그러네. 지금 제철 반찬으로 먹기 좋으니까. 불순물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조금 안 매워요. 이렇게 곧백으로 넣어서 잠깐 더 넣어봤을нее niż theoretically. 제가 안 매운의 양중입니다. 를 좀 더 넣어 dö bild. vorherlung 버터 데리고 계획란에 잘 익히고 낭 더ена heirlo 전. 사실은 ONL GOIN 2개 정도 об조각 잘 ör. Çay김치고추시萬두부. 참치 액젓 1스푼 설탕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맛술 1스푼 잘 버무려준 다음에 참치 액젓 1스푼 이건 해물탕 세트인데 마트에서 샀어요. 19,800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로 한번 씻어서 먹어볼게요. 참치 액젓 1스푼 참치 액젓 1스푼 참치 액젓 1스푼 고추장 2스푼 고추장 2스푼 양조간장 2스푼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양념 먼저 넣고 고춧가루 4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3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추장 1스푼 장조림 고춧가루 4스푼 고춧가루 2스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itch.com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진짜 맛있다. 우와 맛있다. 영원함은 고마워 양배추쌈 맛있다 가은이가 집중적으로 먹는 모습을 보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찍어봤어 앞에서 고춧가루 드디어 밥먹고 이제 미담이 데리러 가는구나 퇴원하네 너무 보고싶어 나도 맛있는 거 많이 해놨지? 응 민장 소스 소스 더 맛있음 쁘 소스 맵창 Rise up comunic니깐 이건 해물탕이라기보다는 약간 동태탕 같다 그치? 음..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동태탕 되게 좋아해! 양배추 쌈 너무 맛있다! 밥 좀 올리고 양배추가 위에 그렇게 좋다네? 맞어, 건강식이야. 오빠도 많이 먹어. 오빠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랫입술은 팔에 가서. 집밥이라고 하고 이렇게 먹방하면 우리가 몇 끼니 이렇게 먹는 줄 아시는 거 아냐? 너무 잘해 먹는 거지, 이거. 음, 맛있다, 파래.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든든해. 참참 많이 만들어 놓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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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 고춧가루 햄버거탕이 18,900원 19,800원 미담이 없으니까 호전하잖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미담이 고춧가루 치유볶음 맛있게 됐다 맛있어 고춧가루 엄청 맛있다 그래? 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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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 고추 iter 고춧가루램 다 먹었네요 ㅎㅎ 만드는건 3시간, 먹는건 20분 다 먹었네요 ㅎㅎ 더 먹을래? 다 먹었네요 ㅎㅎ 잘 먹었네요 ㅎㅎ 다 먹었네요 ㅎㅎ 다 먹었네요 ㅎㅎ 다 먹었네요 ㅎㅎ 다 먹었네요 ㅎㅎ 멜론 한잔 ㅎㅎ